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해요.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들이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Oh yeah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들이지만 난 알고 있죠 난 알고 있죠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매일매일 변하지요 매일매일 변하지요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H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Oh yeah a servant of Jesus Christ and a brother of James to those who have been called, who are loved in God the Father and kept for Jesus Christ, Jude 1.1. Amen. 제 4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유다 예수님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유다였어요 예수영아! 그래, 내 동생 유다야 예수님은 30세쯤 되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괴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 저 청년은 예수 아닌가? 맞아! 똑똑하고 예의받은 청년 예수야!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온 유다는 형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예수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동생 유다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형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유다는 예수형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샬롬! 우리 소망부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소망부 여러분들 또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백신을 또 접종한 우리 친구들도 우리 소망부에 또 많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백신을 맞고 또 더 중요한 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마스크도 잘 하고 손도 잘 씻고 계속해서 우리가 We have to protect ourselves 네!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낸다면 우리가 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빨리 상황이 좋아지기를 더 나아지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네!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하는 예배도 물론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또 같이 예전처럼 우리가 같이 얼굴 보면서 같이 인사하고 웃으면서 같이 밥도 먹고 찬양도 하고 네!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2021년 또 이제 1월이 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는데 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우선이겠죠 그리고 그 건강함 속에서 우리가 또 이 바딜리한 우리가 또 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헬스, 영적인 건강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오는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ut your hands together, close your eyes,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의 안식일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또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루빨리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또 우리가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부 모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제자 시리즈 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인데 자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형제였대요 He was a brother of Jesus Wow! So interesting, right?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야구부라는 형제도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은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와 성경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사람은 이 가룻 유다가 아닙니다 삐! 네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이 가룻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인물인데 오늘 나오는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람이에요 와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람인데 네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그림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네 딩동댕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가 있었대요 네 그 형제의 이름은 바로 이 유다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같이 나고 자란 그런 형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내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시라면 자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믿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유다의 형제였던 예수님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Maybe about 30 years old? 네 예수님께서 한 30세 한 30살쯤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두 회개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30살 때부터 전파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But Jude couldn't believe that Jesus was son of God and Christ 네 그러자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란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나랑 동네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했던 그 예수인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이시며 어떻게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지? I don't believe that 믿을 수가 없어 Jude so missed Jesus after his crucifixion But he met Jesus again after Jesus' resurrection 동생 유다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전도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유다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답니다 너무나도 그리워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Shalom!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 죽었던 우리 형이 다시 살아났잖아 So unbelievable! After the resurrection Jesus ascended to the sky And Jude watched death 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와! 유다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와! 자신이 정말 좋아했던 형이 와!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선 와! 진짜 나의 형이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셨구나 라고 믿게 될 수 있게 되었답니다 So Jude could believe that Jesus was a son of God 네 그렇게 이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많은 곳에서 전도를 하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만 또 쉽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 형제가 있으시죠? 네 저에게도 형제가 있는데 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우리 누나가 예수님께서 진짜 누나한테 이렇게 선지자의 소명을 감당하거라 이렇게 해서 누나가 나한테 내가 예수님한테 게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거야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아마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정말 그게 예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믿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야기의 이 유다 이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어려웠겠죠 예수님이 자기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처럼 사람으로 살아갔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이 봐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유다는 믿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경험, experience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제자도 그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잘 몰랐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제자의 조건, 오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경험을 통한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유다를 보면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철하신 모습을 경험을 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소망부 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가 어제 우리가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변화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거창하게 우리가 막 갑자기 내가 어, 그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어, 그래,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 나는 변할 거야 어,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인스턴트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 내가 좀 삶에 있어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내 안에 큰 장애가 무엇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작게라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컴플레인하는 그런 habit, 습관을 갖고 있다면 아, 오늘부터는 컴플레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감사함을 더 내가 기억해야지 라는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목사님도 아, 되게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 이 팬데믹 때문에 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 이렇게 좀 레이지해지고, 네, 좀 게을러지고 어, 이러한 습관을 어, 조금이라도 내가 변화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변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자가 되는 오늘의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망부 여러분 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작게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또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그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경험으로 계속해서 쌓여져 나아갈 때 어,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 그러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 건강하게 또 우리가 한 주 잘 보내고 우리가 다음 주 또 우리가 주일날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샬롬 오늘의 말씀 모두 잘 들으셨지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나중에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다인가요? 루시인가요? 딩동댕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무엇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이 되었나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변화가 된 제자가 되어요 주가 보이신 세 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 대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이름 대신 주 나의 이름 대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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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오리라 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알을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알을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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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역사하심이 소망부의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드리옵나이다. 아멘